이번엔 정편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? 이야 맛있겠다 웨어 리! 이야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넌 강릉을 가야해 난 부산에 가야해 안녕 오늘은 남자친구랑 7주년 기념 데이트가요 둘 다 집순이 집돌이여가지고 특별한 거 하고 싶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더 현대 서울에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고 그러기로 했어요 오늘의 OOTD 셔츠 원피스 덥다 남자친구랑 4컷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어떤 거 할까? 일단 우리 앞쪽 본 거부터 이거 안 되고 예쁘다 지금 몇 팀 남았는지 다시 볼래? 왜 왜 왜? 입장을 차례래 아유 어떡해 어떻게 된 거야? 지금 9팀 남았는데 왜 부릅니다 일단은 가보자 전화할게 아 이거 이름 뭐지? 맑은 우유통량 맑은 우유통량 고수 뺀다 그냥 아 고수 뺄 수 있어? 응 아 그래 좋아 이거랑 마늘지꺼바윽이랑 마실 거는? 블랙카메라우랑 마실 거? 응 사이다 하자 사이다 하자 결제하고 네 고마워요 와 대박 진짜 맛있겠다 와 대박이다 대박 신경 야 맛있겠다 와 고수 와 무찍하다 그치? 양 작아 보이는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 응 와 맛있다 나 이건 먼저 먹어야 돼 와 호빵 와 호빵 호빵 진짜 맛있다 맛있다 누가 그러더라고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비빔같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거랑 이거 주면 이게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또 국물 파다가 와 진짜 맛있는데 뜨거워 맛있다 와 국물이 너무 맛있어 와 국물이 너무 맛있어 국물이 너무 맛있어 이거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오빠는 맛있으면 말 있어 나는 맛있으면 말이 많아 나는 맛있으면 말이 많아 오빠는 맛이 없으면 말 있어 오빠는 맛없으면 설명하고 나는 맛있으면 맛 설명하고 나는 맛있으면 맛 설명하고 나는 맛있으면맛 설명하고 Oo 와 이어 와 이어다 전장에 간장에 좀 더 좋아서 더 맛있어서 고소한 간장은 고소한 간장 고소한 간장 고소한 간장 고소한 간장 고소한 간장 고소한 간장 를 수 있는 간장 저스 맛은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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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신중한 맛 고수맛이 약간 없네 왜 약간 고수맛이 나는게 고산맛이 고수로 고산맛이 고수로 밥맛을 먹을게 고수맛 밥에 피꼬치 김치 사탕 예쁘게 소금통 구수 하나 아까 내가 그리던 그림이야? 응 맛있는 거 먹는 게 최고의 것 같아 어떤 이벤트인지 모르겠는데 다이어트 하면 되겠다 다이어트하고 일주일에 이제 채팅되어 짠거는 중 숨찍한 소리 웬리형 10분, 딱 10분 터져 사진을 찍은 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귀여워 이거 해? 월리 월리로 찾아봐? 월리 어딨게? 월리 귀여워 애기들 진짜 좋아하겠다 우와 짠 월리 월리 귀여워 뭔가 동화 속 마을 온 것 같다 방방래 할머니 스토어 와 근데 대단하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네일말이 이렇게까지 들어와서 할 일이야? 우와 포토존이래 찍을래? 좀 더 많이 집어서 해봐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기 될 것 같나? 응 다행이는 또 맛있네 먹고 싶은 거 없어? 맛있어? 응 음 여기 앉아서 마실 것 같나? 아플레시 우리 둘 다 점점 집순이 집돌이여서 점점 체력이 떨어졌어 그냥 근데 디저트 먹고 싶어 케익이나 빵 같은 거 다 해 7주년 데이트 나오는데 먹고 싶은 거 같은데 언제 나올 줄 알고 언제 나올 줄 알고 8주년 되어 나올까? 하하하하하하 자주 나오자 이러놓고 또 한 8주년 되어 이제 진짜 8주년 때는 진짜 우리 강릉 진짜 꼭 가자 나 강릉 가고 싶어 강릉이 뭐 있는지 알지? 강릉에 해님님 맛집 그 가오리찜 가오리찜? 뭔가 좀 먹어봐 응 뼈가 되게 크대 그래서 먹기도 진짜 좋고 부드럽고 되게 맛있네 왜? 싫어? 나는 생선보다는 육육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가오리도 바다에 사는 거 근데 웃긴 거는 또 유명한 게 뭔지 알아? 강릉에? 순두부 오빠 순두부 별로 안 먹다 18주년 때 각자 카메라를 들고 넌 강릉에 갔다 난 부산에 갔다 이야 잘 먹겠습니다 오 colle 해 해 해 포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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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무전이야 포크 펄 오 오 됐다 맛있어? 허어얽 맞아요 얌전 부드럽네 엄수 음 맛있어 맛있는데? 맛있다 하이 오늘의 오티기 오늘도 셔츠 원피스인데 좀 더 긴 거 오늘도 데이트 갑니다 2일차 데이트 스타트! 이야 맛있겠다 오빠 먼저 먹어요 네 맛있어 되게 신선하다 음 바질 페스토밭 탑검 보러 왔지롱 이거 보기 전에 1편 설명해주는 영상 보고 보래 1편 있어? 어 몰랐어요? 이거 엄청 옛날에 했던 영화가 몇 년 만에 2편이 나온 거래? 엄청 오래된 영화에 엄청 오래된 영화에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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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딜 가나요? 코노 코노 동노 동노 동노가 요즘 말이야 코노가 요즘 말이야? 둘 다 요즘 말 아니지 음 음 음 음 이야 진짜 맛있게 나온 것 봐 대박이야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짬뽕이 나오면 같이 먹고 싶어 응 기다릴까? 이거 씹을 거야 응 맛있어? 인정이야? 응 넌 진짜 배달 싶은 걸 때문에 다섯만 더 맛있어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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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 잤다 으 흐흐흐흐흐 해 header 넌 음 음 음 음 중국집 와서 짜장면 안 시켜먹는 거 처음 온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재밌게 보셨나요? 너무 재밌었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솔직히 기대 1도 안 했어 맞아 난 잘 줄 알았잖아 기대 1도 안 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짱 재밌어요 수염 좀 가려줘가지고 탑보 완전 강추 이제 집 가서 빠빠이 안녕 안녕